오늘은 경주 100도 선을 올라갑니다. 사람 좋아보이네요. 하늘에 미세먼지는 많고 여기서 1시간 정도 그러면 도착합니다. 하늘에 미세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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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에 보이는 산이 경주 남산 입니다. 유물이 아주 많은 각종 석탑이 아주 많은 남산입니다. 저 왼쪽에 보이는 데가 경주 시내입니다. 탄덤이 뜬네요. 탄덤이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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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들이 다 비싼 손님인가 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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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들이 다 비싼 손님의 손님인가 보네. 손님들이 다 비싼 손님인가 보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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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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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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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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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